오늘 여름 보실게요 자리해 주시고요 자 2021 월드스타 연예대상 트로트 부문 인기상 재하 재하님 먼저 받으시고요 가수 재하님은 2018년 10월 쌈바 파티로 데뷔하고 2021년 트로트 전국체전에서 6메달을 차지한 트로트기에 떠오르는 시대입니다 가수 임주일이 씨의 아들인데요 어머니부터 물려받은 독보적인 흠색과 20대의 나이가 믿겨지지 않는 깊은 흠색을 가지고 있는 가수이죠 축하드립니다 자 2021 월드스타 연예대상 트로트 부문 인기상 김태현이 축하드립니다 국악 신동으로 알려진 김태현이 하는 트로트에서 아기 호랑이라는 별명에 어울리게 어린 나이배로 불구하고 형이 못지않은 탄탄한 실력을 보여주며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이뤘죠 최근에 신고 꽃구경을 활매해 가족 간의 소중함과 효도하자는 메시지로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자 포즈 취해 주시죠 사진 포즈 취해 주세요 네 같이 시상자님 함께요 자 수상 소감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트로트 가수 제아입니다 아 이번 연도는 정말 여러모로 제가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었는데 2021년에는 이런 값진 삶을 전반기에도 받고 후반기에도 받게 돼가지고 참고로 감사드리게 생각하고요 가수로서 내년에 더 발전되는 제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좋은 음악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요랑이 준태현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상 큰 상을 저한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구요 이 상을 받은 만큼 노력하고 노력하는 김태현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수고 많아요 실례에서 또 받아서 자아를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완우